첫번째 패턴 뭐뭐를 사야해? I need to buy. 세 바지를 사야겠어. I need to buy some new pants. I need to buy some new pants. I need to buy some new pants. 칫솔 사야겠어요. I need to buy a toothb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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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신발을 사야겠어요. I need to buy new 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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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청소용품 좀 사야해. I need to buy some cleaning su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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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사야해. I need to buy a present for my parents. I need to buy a present for my parents. I need to buy a present for my parents. I need to buy a present for my parents. 두 번째 패턴 나는 비보다 A를 더 좋아해. 저는 겨울보다 여름이 더 좋아요. 저는 겨울보다 여름이 더 좋아요. 차 보다 커피를 좋아해요. I like coffee more than tea. 나는 밥보다 면이 더 좋아. 나는 밥보다 면이 더 좋아. I like noodles more than rice. I like noodles more than rice. 난 책보다 영화를 더 좋아해. 난 책보다 영화를 더 좋아해. I like movies more than books. 소주보다 맥주를 더 좋아해요. I like beer more than soju. I like beer more than soju. 세 번째 패턴 뭐뭐를 싫어해요. I hate. 난 월요일 아침이 너무 싫어. 저는 수다스러운 사람을 싫어해요. I hate chatty people. 내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싫어. I hate spilling my guts. 저는 빨리 하는 것을 싫어해요. 나는 설거지하는 것을 싫어해. 나는 설거지하는 것을 싫어해. I hate using the dishes. I hate washing the dishes. 네 번째 패턴 뭐뭐라 하길 바래. I hope to. I hope to. 나는 일자리를 찾길 바래. 나는 더 건강해지길 바래. I hope to become healthier. 곧 당신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내년에 여기 다시 오고 싶어. I hope to return here next year. I hope to return here next year. 곧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래요. I hope to see you soon again. I hope to see you soon again. 다섯 번째 패턴 뭐뭐인지 모르겠어. I'm not sure if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I'm not sure if it's true.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시간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I'm not sure if she's available. I'm not sure if she's available. I'm not sure if she's available. 그가 올지 확실히 모르겠어. I'm not sure if he's coming. 그게 충분할지 잘 모르겠어요. I'm not sure if it'll be enough. 여섯 번째 패턴 뭐뭐는 몇이에요? 회의가 몇이죠? 회의가 몇이죠? What time is the meeting? What time is the meeting? What time is the meeting? 영화가 몇 시에 있죠? What time is the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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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버스는 몇 시입니까? 수업이 몇 시에 끝났니까? 아침 식사는 몇 시에 나오죠? 첫 번째 패턴, 뭐뭐를 사야 해? 세 바지를 사야겠어. 칫솔 사야겠어요. 새 신발을 사야겠어요. 나는 청소용품 좀 사야 해.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사야 해. 두 번째 패턴, 나는 B보다 A를 더 좋아해. 저는 겨울보다 여름이 더 좋아요. 차 보다 커피를 좋아해요. 나는 밥보다 면이 더 좋아. 난 책보다 영화를 더 좋아해. 소주보다 맥주를 더 좋아해요. 세 번째 패턴, 뭐뭐를 싫어해요. 난 월요일 아침이 너무 싫어. 저는 수다스러운 사람을 싫어해요. 저는 수다스러운 사람을 싫어해요. 저는 수다스러운 사람을 싫어해요. 내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싫어. 저는 수다스러운 사람을 싫어해요. 저는 수다스러운 사람을 싫어해요. 저는 수다스러운 사람을 싫어해요. 나는 설거지하는 것을 싫어해. 저는 수다스러운 사람을 싫어해요. 네 번째 패턴, 뭐뭐하길 바래. 나는 일자리를 찾기 바래. 나는 일자리를 찾길 바래. 나는 일자리를 찾길 바래. 나는 더 건강해지길 바래. 곧 당신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랄께요. 내년에 여기 다시 오고 싶어. 곧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래요. 다섯 번째 패턴 뭐뭐인지 모르겠사.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시간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가 올지 확실히 모르겠사. 그게 충분할지 잘 모르겠어요. 여섯 번째 패턴 뭐뭐는 몇 시에요? 회의가 몇 시죠? 영화가 몇 시에 있죠? 다음 버스는 몇 시입니까? 수업이 몇 시에 끝납니까? 아침 식사는 몇 시에 나오죠? 아침식사는 몇 시에끝을 Floor 안ostspoken? 뭐 времен은 몇 시에끝을? 아침 식사는 몇 시에끝을? 아침식사는 몇 시에 알겠사. 아침식사는 몇 시에끝이 있구요. 아침식사는 몇 시에 뵙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